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한민국은 건국 후 인류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와 기독인의 헌신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유의지를 기본으로 기독인들은 1905년 불평등으로 체결된 일산의각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치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 저항운동, 민족운동 지원 등이 크고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운동은 무장독립전쟁론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많은 기독인들은 대개 학교 설립과 무장투쟁을 병행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이후에도 기독인들의 조직적인 무장투쟁은 미국, 만주, 노령 등의 해외독립운동에서 본격화된다. 3.1운동은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3월 2일 주일이 아닌 3월 1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기독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때 일제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렸던 성교사들 또한 함께 동참하였다. 민족말살 정책의 하나로 각지의 신사를 세우고 학교와 가정에도 소형 신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지배하려던 일본. 힘있던 정치인도, 경제인도 그리고 종교인까지도 일본의 강요에 앞장서 참배하였다. 신사참배는 일본이 오랫동안 섬겨온 태양여신과 일본 천왕에 대한 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기에 신사참배는 단순히 문화적 의식이라곤 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몇몇 기독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한국의 주권 회복과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해방 직후 기독인들은 미국, 소련,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반대하며 반공주의를 하였다. 일찍이 한반도를 향한 소련의 야욕을 알아본 이승만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한 북한과는 별개로 남한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량하였다. 되찾은 주권을 단단히 하여 민족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기독인들은 앞장섰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개헌 발언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한국은 세계 역사에 없는 교회의 부응과 경제 성장이 뒤따랐다.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기독인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건국의 주역들 중 상당수는 나름의 기독교 사상 아래 민족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해왔던 인물들이었다. 기도로 새롭게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 기도로 지금도 만들어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 OECD 회원국, 6.25전쟁 최단기간 독구, 선교역사 1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진한다. 세계 50개 대형교회 중 25개 이상이 한국에 있으며, 인구 중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앞으로 전달해야 할 올바른 역사가 무엇일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에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광복절과 우리 기독교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나와 우리나라와 나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하필 오늘 다니엘서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교회와 국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잘 살피시고 은약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인생에게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의 다니엘서 본문을 봐도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인간은 영적으로 어디에 잡혀있는데 흑암에 잡혀있다는 것을 성경을 밝힙니다. 그런데 복음을 줬는 하나님의 백성 아보람의 후손들이 신정국가를 세웠는데 그 신정국가가 어느 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사실은 아수리에게도 잡혀가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그러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은약하셨고 그 조상들과 은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후손들 중에 말씀 알아듣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세계에 증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한 신앙 고백한 그 고백 바울이 이 복음 들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 유럽에서 이제 복음 듣고 용성한 나라가 영국이요. 또 그 다음에 미국이요. 그 다음에 호주요. 이런 데서 성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이처럼 나라가 세워졌는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볼 때에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실제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웅사관 가지고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저 위에 누가 또 나라를 세웠다. 이승계가 이랬다. 이런 영웅사관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웅과 상관없이 민중 그 다음에 또 민초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민중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화운동이 일어났다. 무슨 혁명이 일어났다. 전부 다 민중사관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들은 사람들의 움직임 말고 역사의 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이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사예요. 그럼 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 36년 됐다가 해방된 것이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닮은 거 많아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실제 예수 그도를 부인하죠.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도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복음받아야 될 대상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제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선교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국에게 미션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시드기아 왕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요호야김 왕 때에 포로로 붙들려가요. 그럼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는 망했는데 저들 힘으로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회복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고 이 성을 치료하겠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를 행하시는 요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요호와 그 이름이 요하란 자가 이같이 이르나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갔지만은 그곳에서 그 언약을 잡고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양사방으로 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은 누구도 무너뜰 수 없는 성인데 어느 날 그 성이 무너지는데 메데파사 고레스 키프로스라는 그 왕에 의해가지고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어나가지고는 너희는 너희 고구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세워라 하면서 성전 세울 것을 준비시켜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포로시대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걸 말해요. 비록 포로로 붙들려갔지만은 뜻을 정한 거죠. 그러면은 하필 오늘이 8월 14일이고 내일이 15일 뜻있는 이렇게 교회들은 광복주일로 지키지요. 정동교회라든지 세문안교회라든지 광복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우리가 개혁총회가 사실상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니까 이 민족 이 나라를 세운 것은 독립운동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독립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임시정부가 있었고 만주라든지 그러면서 3.1운동을 일으켰고 다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 힘으로 우리 나라가 회복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구로 돌아가 성전을 회복하게 하듯이 일본을 폐망시킨 것은 미국이에요.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트루먼 대통령이라든지 원자톤 두 개를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 수립된 것이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이기고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전쟁을 확장시켜서 미군에게 덤볐다가 연합국에 인해가지고 완전히 폐망하고 한국은 그저 정말로 가만히 있다가 8일로 해방을 맞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라 세우신 인물들이 전부 누구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불려갔던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처럼 그 시대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 시대에 해외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인물들이 이제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나라사랑 기독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부 다가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정부의 요직으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래 되어선 안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가서 접선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개혁교회에 와서 접선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분들이니까 이 교단이 우리를 좀 도와돌라. 그래서 나라사랑 기독 모임하고 뜻이 통하고 우리 또 유목사님하고 뜻이 통해가지고 이제는 3.1절이라든지 8.1로라든지 8.1로라든지 이런 때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되겠다. 나라상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라는 것을 붙잡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가 너무나도 닮은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 가진 나라를 통해가지고 세 개 복음하는데 그게 큰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 있는 인물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는 늘 보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누가 있느냐 바벨론이 있고요. 아수르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 누가 있느냐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 서쪽에 누가 있느냐 불레셋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정신 안 차리면은 그걸 인생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너희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또 복음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시점에 누가 일부러 권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정한 것도 아니고 포로시대에 뜻을 정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혁교회와 복음운동하는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서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오천년 역사의 우상을 끊어버리는 일들 생기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인데 초대 국회의장이 누구였느냐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인데 이승만 박사인데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분이 의장으로서 국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나오지요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암흑의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국회를 시작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10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냐 불신자들까지 아멘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국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3.1운동도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기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보면 북쪽의 소련 당시에 지금은 러시아지요. 중국 남쪽으로는 저 바다 건너 미국 일본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 시대와 너무나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포로가 되는 생활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포로 시대에 뜻을 정한 렘넌트라는 말씀을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뜻을 세우는 성도님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뜻을 세우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은 구약의 게시록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한 게시록은 정말로 말세 때에 이런 알리데로 쫙 말씀했는데 구약의 다니엘은 그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내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는 의심받는 시대예요. 이방인 나라가 봤었을 적에 너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진 겁니까?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은 늘 그 역사를 움직인다라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가지고 그 새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교회가 혼탁해지고 오늘 교회가 물질주의로 흐르고 혼합주의로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통합주의로 흐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다니엘의 삶이 회복되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꼭 거기에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그게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게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이고요. 그게 누구냐 한상동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교단은 무릎 꿇었지만 은약 가진 백성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주권이 의심되는 사항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을 통해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이 당신을 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패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다니엘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뜻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리 예루살렘에 성을 애워 샀다 그래서요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시드기아 왕 전의 전의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가지고 언약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솔로몬 다음에는 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여로부함 그 다음에 르호부함 북쪽에는 여로부함 북쪽은 당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서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북쪽은 아수레 부들레가가 없는 시대고 남쪽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들 중에 제대로 끼어 있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아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아 이후에 문하세가 폐역해버리고 암모니 암모니 폐역해버리고 그 후손 중에서 요시아가 났는데 한 30년 동안 히스기아와 같이 종교개혁을 대단하게 일으키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하스 왕이 요하하스 왕이 또 폐역해버리고 지금 요호야기니 김이 또 폐역하고 요호야기니 또 폐역하고 시대기가 폐역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호야김은 586년 망하기 전에 605년에 누가 왔느냐 너부갓네살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은금을 가져가버리고 그때 누가 붙들려가요? 그때 벌써 다니엘과 새 친구가 붙들려가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바벨론에 붙들려간 다니엘이 뭐를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에는 그냥 건설된 것이 아니다. 지금 60년, 70년 지금 지나온 이 시점에 보면은 우리가 성교대국으로 서가 있고 미국 다음으로 성교사를 많이 파송했다는 것 인구 비율로 보면은 미국보다가 우리가 더 많이 성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우리가 뜻을 세우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그게 지금 나라사랑 기독 모임이고 거기와 복음 가진 우리가 뜻이 통해가지고 뭘 하느냐 그렇구나 임무를 길러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간 이 시점 마침 광복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뜻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교회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이젠 앞으로 한국교회와 손잡고 이단의 눈명은 이제는 거의 다 벗어졌는 것이지요. 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뜻을 세우기를 주님의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현장 보고 뜻을 세우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은요. 시간 지나갈수록 교회는 자꾸 뭡니까? 타락을 해요. 그래서 파수꾼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현장을 보고 뜻을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요. 오늘 또 1장 1절은 포로된 시대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뭘 하냐 왕의 진미를 운을 안 먹겠다. 많은 왕족들의 청년들 그러면서 뭡니까? 귀족의 자녀들이 붙들려갔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 우리는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이유가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왕의 진미는 바벨론 신전에서 우상재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왔는데 왜 또 우상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이 우상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정말로 귀신이 뭔지 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상들이 우상 때문에 우리가 포로됐다. 1장 8절에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아세요? 뿔이라는 영화를 한 번면요. 종이나 포로로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개취급당하는 것이 그게 포로요. 그게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가 되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당할 때나 똑같아요. 일본은 우리에게 뭘 했냐. 창시개명을 했어요. 성을 새로 만들고 이름도 전부 바꿔서 일본 이름을 다 바꿔요. 제가 필요해서 저 경북의성 비안면소에 가가지고 호적 등본을 떼 보니까요. 저희 어르신들 이름이 전부 일본 이름으로 다 바뀌어 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끄어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오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름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벨론의 동화정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하면은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세상은 너희는 우리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도 술 먹어라 담배 피워라 이 말 듣고 또 담배 피우면 안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세상은 꼭 뭐랬냐 우리를 세상과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약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빠지는 거 있지요. 그게 바벨론 동화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느라 그 다음에 또 뭐 절해라 뭐해라 전부다가 동화정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백성은 현장을 보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현장을 보면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화정책이 뭐예요? WCC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거 몰라요. 저 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 마 교회 너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그래 너도 뭐 예수 이름 얘기하고 너도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 되는 게 안 좋았냐 그게 보기 안 좋았냐 은약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옆에 보니까 누구를 뒤로 왔냐면 저기 어디서 강원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목사님을 딱 들다 놔놓고 음식 만든 거 뭐 이런 걸 갖다가 딱 그러니까 혼 빠지면요 교회가 중을 불러가지고 설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목사는 또 그거 가서 또 얘기를 하게 하게 만들고 불신자가 볼 때는 동화정책이 아 저 목사님 통이 크구나 저 교단은 아 잘하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가 혼합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국가를 보면서 우리 랩런트와 또 교회 역사를 보면서 뜻을 세우기를 추구합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이 한국의 역사도요 왜곡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역사 그래서 진짜로 보면은 보금으로 세워진 것인데 말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말을 못해요 이제는 공산주의의 사상이라든지 종북사상이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는 이제 북한처럼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저때 이승만 박사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뜻있는 분들이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하고 똑같은 짝이 지금 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찬양도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 내 가정 내 교회 시대의 현장을 보고 뜻을 세우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로 구별될 수 있냐 예수 그도의 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도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과 우리의 구별되고 다른 것이 뭔가 예수 십자가에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에 그처럼 피 흘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대의 보혈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대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은 예수 그대의 보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대산림과 전서 5종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대라 범사의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어요 교회 올 때 예 온갖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첫 자 그리고 오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래 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 예 우리는 승리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항상 근심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범사의 감사라 이는 마귀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사단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성도는 항상 기뻐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 비록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의인이 지킨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의인이 지켰기 때문에 오늘 붙들려 갈 수도 있다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열어놔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놔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붙들려 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순교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순교자가 된다는 걸 감사해요 우리 아들 두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아들 두 사람 둘이 유학 갈라 끄다가 순교자가 돼가 천국 유학 갔는데 감사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오늘 우리 체질이 늘 육신적인 체질이 돼서 그렇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된 거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로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 때문에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돈에 매여가지고 이리저리 고민하는데 때로는 없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편안할까요? 평안이 없어서 그 돈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돈 때문에 가족 중에서 싸우고 법원에 가게 되고 원수가 되어지는 거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보고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소자 하나라도 생명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오늘 은혜교의 모든 성도님들 현장을 보시고 뜻을 세우기를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기도해 볼 것 같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새 친구 뜻을 정했어요 아 포로시대가 되었구나 이 현장에서 우리라도 뜻을 세우자 라고 하면 그래서 이유를 알면 다니엘은 왜 포로로 붙들려 왔는가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뜻을 세운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라 사랑 기독인 모임 저것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서 오늘 또 우리 단체가 오직 보고만 말하지 않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와 함께 뜻을 세우는 의미 있는 주일 되기를 주며 추천드립니다 둘째 뜻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상황은 어려울 거예요 다니엘 상황은 어려워요 새 친구 상황은 어렵습니다 뜻을 세우면 모함하는 자가 있고요 뜻을 세우면 사자굴에 넣는 자들이 있고요 뜻을 세우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일들도 생길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뜻을 세우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뜻이 통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기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뜻을 세우면요 뜻 있는 자가 모여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로 복음만 전하자 하셨을 때에 복음 전하기만 원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붙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을 세우면 뜻이 통하는 자들이 모여지고 뜻을 세우면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은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에 내 말이 들은 바 되었다 다니엘이 왜 포로라 되었는지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 선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다니엘이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무릎 꿇는 그날에 내가 거기에 네게 응답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미가엘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가 다섯 가지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를 할까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중직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뜻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법 들고 오직 성교에 방향 맞춘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중직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성전이 얼마나 귀하냐 오천년 역사에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나 바꿀 수 있는 성전 수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로 되던데 너희는 가서 성전을 수리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새로 성전 세운 건 아니에요 무너졌는 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있는데 수룩바벨 중심으로 그걸 다시 세우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까인 지교회 이제 오븐에 보니까 중국에도 또 중산에 지교회가 또 세워지게 된 거죠 이제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교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바꿀 행사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문화가 바꿔져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나가면서 브라질 보구마 또 중남미 보구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무릎 꿇는 그날에 내 말이 내게 들은 바 되었다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하는 일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을 보면서 뜻을 세운 자는 영적 싸움을 싸워라 라는 거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 싸움이에요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상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상이 뭔가? 탐심, 내 욕심 그거 영적 싸움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국에 보면 한국에 보면 40년대에는 40년대에는 어땠느냐 뼈아픈 시대에요 40년대, 50년대에는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뼈아픈 시대를 보냈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잘 살아보자 외쳤던 시대에요 그 다음에 또 50년 지난 지금은 국가 위상이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상이 되었었습니다 평균 수명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요 우상 넘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팎으로는요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마다 영적 싸움 싸우시길 추원합니다 보금을 방해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은혜교회를 회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귀신 이단의 영은 예수 그때 이름으로 이 시간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한국교회가요 밖으로는 우상 한국교회의 뿌리 보면은요 무속신앙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무속신앙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강단의 말씀을 벅찾지 않고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예언 이런 것에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는 거 그 전부가 뭐냐 무속신앙이에요 유교도 무속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불교도 무속에 빠져버렸고 기독교도 들어와가지고는요 또 무속에 빠진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밖으로는 우상 안으로는 사이비 2단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이 주변에 모든 우상의 정각들이 무너지면서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지기를 추구합니다 그걸 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렘넌트리 일어나가지고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 모세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일들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왕들 상대하는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왕들 상대하는 오늘 동영상에 나온 게 그 뭐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복원 가진 인물들이 있어서 이처럼 70년 만에 50년 만에 이 나라가 일컫 부흥했는데 이상하게 물질 부흥하면요 어디로 빠지느냐 우상으로 빠져요 이상하게 물질 부흥하면 쾌락으로 빠지고 향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모든 지교에 이제부터는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의 정각이 정말로 무너져서 RUTC 의료복지센터가 세워지고 지경을 높여가시는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 지역 복음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진짜 이단들이 있어요 진짜 이단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날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운동을 나누고 그래서 지교에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을 방해하고 은혜교회를 회방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른 악한 마귀 귀신 이단의 영 예수 그대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지금 우리 교회도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전교회에다가 파송시키고 뭐 한다고 이런 작전을 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꺾여야 되고요 완전히 뿔이 뽑혀져 버려야 되고요 완전히 무너질지어 줄 믿습니다 영안의 어두우면은요 영안의 어두우면은 거기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추구 드립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우상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결과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현장을 보면 뜻을 세워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됐었어요 다니엘도 총리가 됐었어요 메데파사로 넘어가가지고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리가 성공이 아니고 뭐가 성공이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시대를 봅시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분명히 지금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인 줄 알고 뜻을 세우기를 추구합니다 뜻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은혜교회의 모세 같은 인물 은혜교회의 요셉 같은 인물 은혜교회의 다윗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길러내는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한국의 대한민국이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현장을 보고 뜻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오 없어서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요셉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 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성교 대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오 없어서 뜻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저희 교단과 함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선물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중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러시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다시는 속국이 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받고 모두가 복음 명문가정 이루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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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